아 진짜로 저거야? 내가 본거 저거야? 이거 어차피 유프로님이 치니까 어우 저거 너무 각도가 안나오는데? 각도가 안나올거 같아 저거 어떻게 쳐야돼? 이거 그냥 이 밑으로 이 밑으로 빼야될거 같아요 저 이 나무가 맞을까 걱정이에요 아 여기 나무 때문에? 아니면 저 언덕이 맞지? 아니 빼고 치세요 한타 먹고 아 공 참 더럽게 갖다 놨다 와아 와아 예술샷 와아 예술샷 와아 예술샷 와아 와아 예술샷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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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샷 와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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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샷 와아 나한테 제일 예술각도로 갔어 와아 와아 야 이건 진짜 프로의 샷이었다 예술샷 와아 오우. 오우.